캐나다 통계청 캐나다의 낮은 편으로 한국, 스페인, 이태리 그리고 일본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낮은 출산율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임 여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 이민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가임 여성 대 출산율로 계산하면 자연히 출산율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프로빈스별로 보자면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가장 낮아 여성 1명당 1명입니다. 가장 높은 주는 누나버스로 2.48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스케치원으로 1.63명입니다. 캐나다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소시오이코노믹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일자리 찾기 어렵고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생활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시주 선거를 앞두고 유세에 나선 존 러스타드 보수당 당수가 큰 논란을 일으킬 공약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 통과한 원주민법을 무효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정부에서 원주민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그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원주민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매번 그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주민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땅 문제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주택건설이나 광산개발 혹은 산림채취 같은 것을 할 때 원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종 문제를 야기합니다. 거의 1년 내내 캐나다 어느 구석에선가는 정부 또는 개발업자들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대표적이었던 것이 2020년에 있었던 코스탈 게스링크 파이프라인 사태입니다. 엘버타로부터 BC주까지 게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 원주민 부족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사태가 엄청나게 커져서 온나라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파이프라인은 결국 올 초에 완성됐습니다. 존 러스타드 당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원주민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법률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 원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주민 대표 한 사람은 러스타드 당수의 생각은 정부와 원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40년 전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스타드 당수의 공약은 BC주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어서 그들의 집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는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이지만 4-7하고 4-12는 아닙니다. 이 중 먼저 들어선 4-7은 1999년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진보 보수당 정부에서 캐나다와 스페인 합작 투자회사에게 99년간 리스해 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돈이 23억 달러입니다. 현재 이 도로의 가치는 35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리스 정부가 멍청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헐값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교통사정이 안 좋아지자 야당에서 바이백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드 정부도 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포드 수상이 고속도로 포호안 밑으로 지하차도를 뚫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뚫으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수상 생각은 50km의 터널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당치 않은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터널 뚫는 데 들어가는 자재가 주택건설과 겹치기 때문에 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드 수상은 이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검토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포호세븐을 바이백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포화 상태인 고속도로 수용력 때문에 바이백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2, 30년 뒤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포호세븐도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터널 고속도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수상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원대한 계획이 허황된 꿈일까요? 혁신적인 해결책일까요? 자유당 정부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월 29일까지 시니어 연금 인상 법안을 약속하라는 블락 퀘베코아당의 통고 때문입니다. 들어주자니 16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부담스럽고 안 들어주자니 총선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당 내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얘기하면 시니어들에게 잘해줘봤자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시니어들의 자유당 지지도는 비교적 높습니다. 반면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젊은이들의 지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계가 15세부터 24세 사이에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낮고 실업률도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발표할 때 트리도 총리는 모든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시니어 펜션을 올려주면 밀레니엄 세대나 Z세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당 내에서 블락페베쿠아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당이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알면서도 블락페베쿠아당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아닌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영방정부는 매니토바와 사스케치원을 잇는 농업관광회랑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매니토바는 42억 9천만 달러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업관광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관광청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관광청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이 18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관광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농장관광을 매니토바와 사스케치원을 잇는 농장들 사이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니토바 관광청과 사스케치원 관광청이 연방정부와 힘을 합쳐 이를 완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매니토바 같은 경우 농장과 관련된 페스티벌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따로따로 개최가 되어서 일관된 관광상품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빈스가 새로운 전문가를 고용해 이를 체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방 관광청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농장관광이 8억 불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8만 2천명 정도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관광청의 예상으로는 두 주를 연결하는 관광회랑이 완성되면 18억 불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캐나다 관광청은 이외에도 BC주와 미국 워싱턴주를 잇는 관광회랑과 엘버타와 놀스웨스트 테리토리를 잇는 것과 온타리오주와 쾌백주를 연결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쾌백에 있는 지방도시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구 2천명이 안되는 도시에서는 시위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시는 의원이 최소 6명은 돼야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쾌백주에는 2021년에 있은 마지막 지방선거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시장과 의원이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천명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합니다.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박봉에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서는 의원들 1년 수당이 1000불에서 2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은 많은데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 모두들 기피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라고 해서 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페이퍼웍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볼룬티어하는 셈치고 의원을 출마한다고 해도 본인들 주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의원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 혹은 하나의 타원을 대표하기에 4명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민주적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3명만 뜻이 맞으면 공익에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명만 돼도 이런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후보자 구하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 6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위원수를 줄이고 싶은 도시는 금년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가 약 700개라고 합니다. 사스케츠 원주는 지난 주말에 가을이라고 믿기지 않는 기록적인 더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스티반시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섭씨 31.6도까지 올라 110년 만에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리자이나도 32.6도까지 올라 2022년 9월 29일 기록보다 2도나 높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스저시도 최고 33도까지 올라 전년도 기록보다 3도나 높았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치는 34.5도로 지난 기록보다 3도나 높았으며 인디아네드, 멜포트, 락글랜, 웨이번도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비가 내린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론토는 올여름 30도까지 올라간 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별 더위도 없이 여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